오hu 호록 호록 와~~ 빛동네다 고대하죠 정말 고대합니다 놀랍게도 놀란 가격에 샀습니다 가방만 크고만, 상자만 크고만 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나 들고 들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슈 브리프라 입니다 슈즈 클러치 슈즈 클러치? 남들은, 부자들은 슈즈를 갖고 다니던게 저는 그냥 의상생활용 가방입니다 얼마 줬어요? 80이요 우와, 루이비통이 80만원짜리도 있네 네, 그래서 손만 묶고 샀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 벨트가 이쁘지 않나요? 멀려들길건데 여기요, 지갑, 휴대폰 많이 들어가는데요 목욕가방 같고만 목욕할 때 들고 가라 그렇게 제가 부티크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들고서 보세요 자, 걸어보세요 자, 걸어보세요 굿